둘 셋! 패스 더보이즈!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! 드디어 민족 대병자 추석이 다가왔습니다! 올 추석 연휴도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풍을 온 한가위에는 더보이즈의 더스틸러가 빠질 수는 없죠? 저희 더보이즈의 더스틸러도 잊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! 더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가위 보름탈처럼 꽉 찬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더보이즈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즐거운 추석 되세요!